현상화학적으로 저게 보시는 걸 정말 되게 좋아하시네요 꽃 있잖아요, 꽃 네, 그것도 불러볼까요? 꽃 한마디도 좋겠습니다 꽃 진짜 좋은 노래죠 날 찾아오신 내님 어서 오세요 당신을 기다렸어요 라일라이야 어서 오세요 당신의 꽃이 될래요 이야 이렇게 노래하실 때는 애교가 애교가 직업이니까요 직업이니까요 바로 말씀하실 때는 여기다가 애교를 다 퍼부니 쓸 애교가 없어 남은 애교가 없어 무대에서 막 다 쓰고 무대에서 다 쓰고 나니까 지치는 거야 애교 총량의 법칙이 있잖아 애교가 이걸 또 교경환 씨가 연애편지도 그렇게 써주신다면서요? 그건 손편지를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손편지 써주는 남자가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날부터 만날 때마다 손편지를 써서 오 이야 그러면은 장윤정 씨는 안 써주세요? 어 답장 한 번도 안 써요 제가 볼 때는 아마 그거 나중에 책으로 엮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절절히 마음을 담아서 그래요? 오늘 안 갖고 나오셨어요? 금고에 넣어놨어요 어머 그 제가 기억력이 잘 안 좋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디다 다른 데다 두면 잃어버릴 것 같아서 금고에다 넣어놓고 그걸 보면 우리가 며칠 만났구나를 알 수 있어요 이야 어머 아이고 참네 그래 알겠습니다 알았어 둘이 행복해서 좋네요 잘하고 오늘 도경환 씨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게 있다면서요 그럼 빨리 빨리 하고 가요 진짜? 네 빨리 빨리 하고 가세요 제가 편지를 한 번도 안 썼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도경환 씨는 저한테 늘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결혼하자는 이야기를 정작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프로포즈 겸 통연지를 써왔어요 이야 감사합니다 결혼 제가 읽어요? 아 그럼요 그럼요 한혜진 씨가 읽으면 이상하죠 동영환 씨에게 결혼 승낙을 한혜진 씨가 읽으면 이상하죠 부끄럽네요 이따가 뭐 때려부시거나 토하시면 안 돼요 꼬기꼬기 꼬기꼬기 죄송해 누구 욕한 거 같은데 지금? 꼬기 꼬기꼬기 겪지 않아도 될 시련 겪게 해서 미안하고 보지 않아도 될 악몽 같은 현실 보게 해서 미안하고 마음 주고 사랑하게 해서 미안해요 날카롭게 굳어버린 상처를 품으면서 웃고 또 안고 하는 그런 당신을 슬픈 눈으로만 바라봐서 미안해요 이제 웃을게요 당신이 좋아하는 내 웃는 눈으로만 당신 바라볼게요 이제라도 행복한 미래 꿈꿀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태어나서 처음 느낀 하나뿐인 내 진짜 사랑으로 당신 사랑하고 또 사랑해서 당신이랑 같이 살고 싶어요 당신 옆에서 잘 하면서 살 거예요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보다 더 많이 사랑합니다 달쓰기요 이야 이야 너무 잘 쓰시네요 노래만이에요 그죠? 진심이 정말 운전하잖아요 한편의 시처럼 마냥 사랑도 아니고 인생의 깊이도 있고 어이구 저 도경아씨 깜짝 놀라겠어요 울 거예요 아마 맨날 울어요 예전에 방송에서 보니까 아이를 한 4명 정도까지 낳고 싶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건 이제 제 욕심이고 초산이 좀 늦어지다 보니 그거는 이제 또 제 몸이 허락하는 대로 열심히 둘이 이제 뭐 그런 장난처럼 되어 나눌 때 있어요 아기를 낳으면 말은 정말 잘하겠구나 그러니까요 말뿐이에요 음성은 정말 좋겠구나 그래서 좀 징그러울 만큼 말 잘하고 음성이 좋으면 아이가 어머니 젖 좀 보세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 대화를 그냥 우리끼리 장난감 어 저 장윤 씨의 사랑 얘기를 들으니까 저희가 다 힐링이 됩니다 저희도 웃음이 막 새죠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도 연애했을 때 어떤 그런 기분 생각이 많이 나실 거예요 그죠? 그러니까요 장윤 씨는 그 이제 꿈은 뭡니까? 제 꿈... 제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행복해야 제 주변 분들도 같이 행복해지실 테고 제가 versucht 한 번 더 한 번 더 살려다 이런 건 많이 안 해 봐